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유 없는 침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침묵할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국민들이 알 수가 없고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침묵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가운데 일각에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깔아뭉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깔아뭉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부정 문제가 당당히 참 복잡한 문제가 돼 버린 겁니다. 왜 복잡한 문제가 됐는가 하니까 이게 여의와 구분이 이제 별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씨를 여러분들 꿇어 앉히고 김기현 당대표를 무리하게 여러분들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쪽에 위임했지 않습니까 이미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이 당선될 때에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나경원과 이준석만 큰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 이준석 이 압도적으로 나경원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외에 3명의 후보들은 ARS하고 모바일 투표의 득표율이 별로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공명호 tv에서 이야기 했죠 마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는 모바일 투표고 당일 투표는 조작이 힘든 ARS 투표인 거죠 그 격차가 두 사람 나경원과 이준석만 현저하게 큰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기현 당대표 선출 과정에 선관위 측에 위임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양반들이 선관위 측에 협조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도 결과도 제대로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모 집단이 몇 명인지 표본 집단이 몇 명인지 ARS를 몇 표를 받았는지 모바일 몇 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도둑놈들 오건 말미에 참 복잡하게 됐다 여야가 이렇게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앞으로 정치인들에게서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참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묵계가 돼가지고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고 국가는 존망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거래의 대가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추세라면 총선 대선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 특정 정당과 협력하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체제가 그냥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그 고착화되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과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인명직이지 않습니까 임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줬으니까 그냥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표를 줬으니까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거지 본인들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일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하게 대한민국이 더불당 1당 지배체제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전혀 걸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다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음대로 선거 조작하시오 나는 손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결과가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남은 것은 개헌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냐만 남은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목숨이 걸린 일이고 국가는 존망이 걸린 일인데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 관계치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토록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대조되고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김기현 당대표를 위해서 지하자 좋다고 이렇게 이름들 춤을 춰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성정 자체도 그런 부분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임용직이고 공복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때는 당연히 뭡니까 언론들이 나서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언론들이 다 침묵하니까 대부분의 유튜브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국민들이 목숨이 걸린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전국 평균 한 15% 정도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면 거뜬히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왜 여러분들 전국의 여러분들 17개 시도 가운데서 경상북도만 대구 광역시에서 무슨 3%대 여러분들 우편투표만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만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왜 손을 안 댔냐 이야기죠 그걸 누가 도움을 줬냐 이야기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이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전산을 다섯 번이나 조작해가 여러분들 선거 승부를 결정한 베테랑들인데 그게 우발적이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침묵의 진짜 사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침묵이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의 흥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끝난 것을 말라고 그냥 덜추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이 죽든 살든 저것끼리 그냥 주고받고 이런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여러분들 침묵합니까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전산 조작을 그렇게 야무지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만 관내 사전특표 조작을 왜 안 했냐 이야기죠 거기만 손을 댔으면 이재명이 됐을 건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의 15%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이재명이 거뜬히 이겼을 겁니다 67만 표 여러분들 10% 되면 6만 7천 표입니다 그러면 얼추 10만 표 정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10만 표 조작했다는 것은 10만 표가 아니고 마이너스 10만 표 플러스 10만 표니까 20만 표 격자를 선거하니까 만들어내주는 겁니다 경북에서 10만 표면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20만 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구에서 68만이니까 여러분들 10%만 조작하더라도 6만 8천 6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럼 13만 표 정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아주 세월이 흐르면 다 무선 약조가 있었는데 다 밝혀지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이익하고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전투표 참여자로 만들어서 일종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증가시켜가지고 그것을 여당의 더블당 후보안께 왕창 옮겨주면 다 승리하더라 그걸 이번에 밝혀낸 거 아닙니까 제2아 전문가가 선관위가 여러분 발표한 사전투표율 22.64%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를 분석해 보니까 죄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조사해 보니까 진짜는 15.43%인데 사전투표율이 선관위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2.96%라고 이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여러분들 누구한테 줬습니까 더블당의 진교훈이 함께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부를 조작해가지고 역대 선거사상 사상 최악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하는 선거를 가지고 압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압승한 선거가 여러분들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한 말씀도 없는 겁니다 이 방법이 그대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 그대로 사용될 것 같은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조작범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케이 사인 받았다 마음대로 앞으로 조작하자 제 양반은 다루지 않기로 그냥 우리 함께 메시지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하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준으로 선거인 수는 별로 변함이 없거든요 다른 선거를 분석하더라도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만 조작하더라도 전국에서 240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 딱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익하고 국힘당의 이익하고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상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충돌한 경우는 그동안 보질 못했거든요 완전히 뭐죠 국민들을 적취하 일당 지배체제하에 그냥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그냥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하에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다 완관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대통령 선거를 다룬 2권 3권이죠 여러분께서 이 책이 날개를 달고 활활 주변에 이렇게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의 소중함과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운동에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우수작이고 대단히 여러분들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주말에 1도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